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. 여야 의원들은 박릉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 보건 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원인, 앞으로 대책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. 앞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. 복지위는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 40여 건의 심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.